준비됐어? 좋다! 좋다 이건 바나나 응 바나나 파이 응 한번 보여줘 응 응 응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와우 나이스 웨러 세드리 나이스 웨러 나이스 웨러 나이스 웨러 나이스 웨러 와 너무 이쁘다 뮤리프커러 와 오늘 색깔 너무 이쁘다 바베큐로 삼행시 와 바베큐로 삼행시 바로 당장 구우세요 배 배고파 죽겠어요 큐 큐 가베큐로 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우리 놀 동안 아이삭이 다 구운 거야? 슈퍼데디 아 슈퍼데디 미터 I'm very famous I don't want to say to my friend 나오지 코코넛 3행시 코 코털 삐져나왔어 코 코털깎기 있어 여보 너 너 너 너어? 방금 거 좀 괜찮았다 뚱보로 2행시 뚱 뚱뚱해도 넌 나의 보석이야 보석이야 방까 2행시 방 방구쟁이 뚱뚱아 가 바다 바다로 2행시 바 바보같이 네가 표정된거야 다 다 다 다 좋아 다 좋아 꼭 해야지 또 직성이 풀리지 그래야지 이따가 발 뻗고 잘거 아니야 그치 이거 안하면 다시 와야돼 진짜 조심해 나 이제 포기다 진짜 말도 안듣고 뚱뚱아 여기 사다리 두개나 있잖아 진짜 미쳐버려 코코넛 먹을래? 안먹어 사멘시야 사멘시야 이 국도 진짜 신기하다 바나나 후우 바나나 후우 바나나 그럼 바나나 사멘시압 한번 해봐 바 바 나 나도 봐봐 나 나 이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오 나이스 괜찮았어 하하하하하하 라이르 티비 액션 예 액션 응 한영은 잘 몰라 오늘 양마도 안 액션 예영아 예영아 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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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알 음 근데 인 Puerto에 있는 곳은 20가지 비심들이 많아 응 너는 다 먹지? 아아 아아 귀여워 야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야 또 봐봐 야아 안녕 귀여워 라이르TV 망고 이행시 망 망? 망했다 고 고자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